1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빨리 갸면서 부러워하면서 쳐다보던 방송이었는데 제가 그 무대에 지금 나와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고 너무 신기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냥 저의 그냥 삶 자체가 그냥 다른 삶이 돼버려서 참 노래라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사는 요즘인 것 같아요 오늘 저 정수연이 준비한 비 내리는 영동교입니다 주 종목이 그쪽이 아니라 조금 염려가 많이 되긴 했는데 또 저의 스타일대로 멋지게 편곡을 해서 정수연만의 색깔로 주현미 선생님의 노래를 멋지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무대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연입니다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제가 이제 평범한 엄마로 살면서 이 무대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꿈만 같은 오늘인데 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멋진 노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노래 비 내리는 영동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의 노래 비 내리는 영동교 전해드리겠습니다 견뎌 겨울에 홀로 건넬 이 마음 그 사람을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아픔에 젖어 아염없이 걷고 있네 밤이 내리는 영동요 이제야 지나면서도 못 잊는 것을 미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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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일까 봐 나에게 내리는 영동요를 헤매던 이 마음 그 사람을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아픔에 젖어 아염없이 헤매이네 밤이 내리는 영동요 생각하자 하면서 생각하는 넌 미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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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무엇인가 봐 미려, 미려, 미려 왜 못 이따봐 그 사람을 모를 거야 모를 싫어해 그 사람을 모를 거야 모를 싫어해 그 사람을 모를 거야 그 사람을 모를 거야 그 사람을 모를 거야 미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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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려 미려, 미려, 미려 미려, 미려, 미려 때로니 가봐 미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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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려 미려, 미려, 미려 미려, 미려, 미려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